느껴지세요 여기는 사람의 때가 묻지 않은 새로운 세계입니다 넬라 판타지아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모두 긴장 푸시고 음표 박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단 각자 따로 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지시를 드릴 겁니다 거기에만 따라주시면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득히 멀리 들려오는 느낌으로 멜로디를 더 연결해보세요 점점 크게 판타지아 환상점 자 이제 서서히 가까워지게 자 이제 멀리 사라지듯이 자 이제 멀리 사라지듯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